이번 시간에는 행정법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관계들과 법률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은 무엇이냐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행정법은 행정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공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죠. 사법에 관한 법도 아니고 입법에 관한 법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법입니다. 즉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가 발동할 때 활용되는 것이 행정법인 것이지 사익을 위해서 발동되는 법은 절대 아니라는 뜻인 겁니다. 세 번째로는 국내의 공법이다. 즉 국내에서 활용되는 법,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이지 미국에서 활용되는 법을 우리나라 행정법이라고 절대 부를 수는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용어를 여러분께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행정법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성문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법은 예측 가능한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은 성문 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서로 이루어진 법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두 번째로는 통일법전의 부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모든 법을 그냥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이지 단일 법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 제1조, 제2조, 제3조 이런 개념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은 단일된 법전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즉 통일된 하나의 법이 존재하지 않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형식이 굉장히 다양하죠. 행정행위도 있고 행정입법도 있고 행정지도도 있고 공법상 계약도 있고 형식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헌법과 행정법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자 두 명이 등장하거든요. 이 사람들의 이름은 같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오토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프리체베르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둘이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를 논하기 시작을 하는데 오토마이어는 뭐라고 하냐면요. 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 즉 이 둘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법 법 조문들을 보잖아요. 숫자 규정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아까 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연히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이런 조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반면에 헌법은 정치적인 사안을 많이 다루잖아요. 대통령을 탄핵시키기도 하고요. 정당을 없애기도 하고요.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기도 하고요. 정치적인 성격을 많이 띄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항상 변하지만 행정법은 숫자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숫자 규정을 법에서는 기술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의 기술은 테크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하다, 묘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 숫자를 적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기술성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기술성이 강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토, 마이어. 반면에 프리츠 베르너라고 하는 사람은요. 행정법과 헌법을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 밑에 행정법이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구체화의 법으로서의 행정법, 이런 정의가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행정법은 당연히 헌법의 종속이 된다. 종속이 밑으로 들어가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행정법은 그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즉 헌법이 변하면 밑에 딸려있는 행정법도 변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프리츠 베르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둘의 이야기, 오토, 마이어와 프리츠 베르너들의 이야기, 모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논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맞고 틀리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모두 맞고 있는 이야기, 그러나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일 뿐, 이런 것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이야기는 모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결론 내려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럼 이제는 본격적으로 행정법을 둘러싸고 있는 이론들에 대해서, 법적인 이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첫 번째, 행정법이 이제 어떻게 성립이 되었느냐. 성립은 첫 번째로 대륙법계 국가가 있고, 영미법계 국가가 있거든요. 대륙법계 국가는요. 독일, 프랑스, 이런 국가들을 대륙법계 국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영미법계 국가는 영국과 미국을 영미법계 국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다는 뜻인 거예요. 처음에 영미법계 국가가 아닌 대륙법계 국가에서는요. 행정법이 어떻게 성립이 되었느냐.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성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주가 가지고 있었던 자의적인 행사, 지 마음대로 행사하는 거, 그것을 인치라고 하죠. 사람이 다스리는 거. 그래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대로 행하라.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개념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법치주의가 성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정제도, 즉 행정에 대한 고유한 법이 생겨났다는 뜻인 거예요. 행정에 대해서 고유한 법이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법과 공법의 구분이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공법 안에 행정법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즉 대륙법계 국가에서는요, 행정법이 고유한 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법과 사법이 구분이 가능하다는 뜻인 거예요. 요약을 하게 되면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법치주의가 첫 번째로 성립을 했고, 그 밑에 행정법이 고유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서, 공법과 사법의 구분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충분하시겠고요. 반면에 영미법계 국가에서는요, 보통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common law요, common이 영어로 공통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거잖아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요, 땅이 큰가요 작은가요?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미국의 땅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지금은 인터넷이 발전되었고, 다양한 통신수단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연결시키는 것, 즉 국민들한테 전달시키는 방법이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미국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전국에 전파되는데 시간이 오래오래오래 걸리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것이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미국에서 법을 활용했냐면은, 성문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즉, 불문법에 의존했었어요. 그럼 불문법도 만들어질 때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판사들이 있겠죠. 판사들을 전국 각지에 배치를 시킵니다. 그럼 그 판사들이 자기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맡아서 판결을 내리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판결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판례가 형성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그 판례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한 지역에 모이는 거예요. 한 지역에 모여가지고 그들끼리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지역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 나는 이 지역에서 이런 사건을 가지고 판결을 내렸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거는 적용시켜 왔었던데, 이런 이론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게 공통의 이론들을 모아서 만든 법을 커먼 로우,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커먼이 공통의 이런 뜻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어떠한 공통적인 이론을 가지고 판결을 내린 것, 그것이 법으로 된 것을 커먼 로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고, 당연히 커먼 로우 하에서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냥 하나의 공통적인 이론을 가지고 법을 만든 것, 불문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공법, 사법 나누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문법, 그 보통법계, 그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당연히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우리나라는 행정법이 존재하죠. 물론 추상적으로 행정법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법들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대류법의 영향을 받아서 공법과 사법을 구분해 내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법과 관련되어 있는 법치주의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과연 법치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세 가지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법규 창조력이요. 두 번째가 법의 우위. 세 번째가 법률 유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에 구속되는 것을 법치주의라 한다. 즉, 법이 다스리는 것을 법치주의라고 하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법규 창조력, 하나는 법률 우위의 원칙, 하나는 법률 유보의 원칙.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게 왜 생겼냐? 다시 말해서 국가 권력을 제대로 통치하기 위해, 즉, 법에 의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죠. 법률의 법규 창조력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말을 한번 풀어서 생각해 볼게요. 제가 아까 법규를 뭐라고 설명드렸나요? 국민한테 적용되는 법을 법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한테 적용되는 법은 누가 만들어야 된다? 당연히 의회의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야 된다. 즉, 법률의 의회에 가지고 법규를 창조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법률의 법규 창조력입니다. 왜? 법률은 국회의원이 만들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대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의 대표자가 국민들한테 적용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법률의 법규 창조력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법규는 원칙적으로 법률에서 만들 수가 있는데, 모든 내용들을 법률에서 만들 수 있을까, 못할까? 못하겠죠. 제가 아까 위험한 개는 정부에서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임받아가지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행정부한테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법규는 의회, 즉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로서 형성되는 게 맞겠지만, 상황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위임시켜가지고 법규 명령이라고 하는 걸 통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겠구나. 그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규율을 하는 법규의 정립은, 원칙상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만들게 되는 것이겠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위임 명령이 인정되고 있다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은, 법규를 만드는 것은 법률, 예외적으로 위임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법균의 법규 창조력. 이게 법치주의의 제일 원칙이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법률 우위가 있고, 그 다음에 법률 유보가 있거든요. 법률 유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유보. 여기서 유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생소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유보가 키핑하다, 보관하다 이런 의미도 있긴 해요. 그치만 법에서 유보라고 하는 단어는 근거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거든요. 유보가 원래 일본말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본법을 많이 좀 개수해 온 건 사실이거든요. 일본법을 많이 따라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식 표현을 좀 쓰다가, 이렇게 유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쓰게 되었는데, 어쨌든 좀 잘못된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충분히 한글이 있는데, 그래서 법률 유보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을 법률 근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행정이 지멋대로 움직이면 될까요? 이거는 인치주의잖아.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행정은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한테요, 세금을 징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한테 세금을 징수하고 싶은데, 왕이 행정부에서 그냥 막 징수하면 될까? 안 되는 거겠죠. 그건 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국세기본법이라고 하는 행정법 제7조. 7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국세기본법 제7조가 존재해야지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뜻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국민한테 입대하라고 명령하고 싶어요. 아무렇게나 입대 명령하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컨대, 뭐 병역법. 이런 식의 법의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으로 국민한테 영업정지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영업정지를 시키려면 아무렇게나 영업정지를 시키면 안 되겠죠.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영업정지 시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만든 법, 식품위생법 제7조에서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행정이 막 작용을 하게 되면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법률 유보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법률의 범위를 여기서 조금 한번 살펴볼 건데요. 법률은 원래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만든 법을 가지고 작용을 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치만 여기서의 법률은 조금 넓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성문법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굳이 법률이 아니더라도 법규명령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규칙을 통해 가지고 명령에도 된다는 뜻인 거예요. 즉, 그걸 가지고도 충분히 작동할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법이 모두 포함되지만 이거는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국민한테 적용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규칙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규칙을 근거로 해가지고 국민한테 뭔가 작동할 수는 없다는 뜻인 거예요. 두 번째로 불문법. 불문법의 대표적인 것이 제가 아까 관습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습법을 근거로 국민한테 요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국민의 지위를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문법도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문법을 근거로 헌법, 법률, 법규명령, 조례, 규칙을 근거로 해가지고 국민한테 뭔가 요구하는 것을 바로 법률의 유보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세금을 징수하려고 합니다. 어, 국세기본법 제7조가 없어. 그럼 세금 징수를 할 수 있어야 못해요?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겠죠. 이해 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법률이 없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네? 즉, 행정부가 국민한테 요런 행위들을 하려고 하는데 즉, 이런 행위들, 어떠한 작용을 하려고 하는데 법의 근거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한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없을 때의 문제 그리고 행정부를 적극적으로 통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법이 없으면 아예 움직이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통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법률의 범인을 단순하게 법률의 국한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법, 행정규칙을 뺀 상태에서의 성문법을 모두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 유보의 원칙이란 일정한 행정권에 발동할 때에는 당연히 법률의 근거, 그것을 숙권이라고 하는데 숙권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하고 있고요. 법률의 범위를 조금 넓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불문법원은 빼고 그 다음에 성문법원을 의미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불문법원은 법률에 포함되지 않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의 법률에 포함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법률 유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고 법률 우위부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우위는요. 쉽게 말해서 법률이 행정보다 우위에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있는 법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법률 우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번 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쳐보도록 할게요.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에서 3개월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법규정이 있다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식품위생법 제7조는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하면 영업정지 1개월에서 3개월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행정부에서 국민한테 이렇게 영업정지 7개월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이 7개월을 한 거 있는 법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겠죠. 법률 우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있는 법을 지켜가면서 활동하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법을 안 지키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의 우위를 벗어난 케이스다 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1개월, 2개월, 3개월 범위 안에서 영업정지를 해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요약을 하게 되면 법률 유보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 법률 우위는 법을 지키면서 활동하라고 하는 것을 법률 우위라고 합니다. 그럼 법률 우위에서 역시 법률이라고 하는 범위를 좁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넓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넓게 보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믿는 법은 지켜가면서 활동하는 것이 충분히 현명한 행동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법률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 그다음에 관세법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맞지만 즉 성문법과 불문법 모두를 포함하지만 행정규칙은 포함하지 않는다. 왜? 국민한테 적용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법률 우위라고 하는 것은 있는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법률 우위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모든 행정영역에서 지켜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정영역에서 법을 지켜가면서 활동하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극적 원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법을 지키면서 활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 유보는요. 법이 있어야지만 활동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치만 법률 우위는 있는 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 그냥 그 틀 안에서 놀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극적 원칙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요약을 하게 되면은 법치주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규를 창조하는 것은 법률 즉 법률의 법규 창조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지 활동할 수가 있다. 그것을 법률 유보. 세 번째는 행정은 법을 지켜가면서 활동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법률 우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법률 우위는 모든 행정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률 유보는 과연 모든 행정 영역에서 적용되는 것이 좋은 것이냐. 그거 한번 따져보겠다는 뜻인 거예요. 왜? 법이 없으면은 활동을 못한다는 것이 바로 법률 우위 유보인데 예컨대 보조금 같은 거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법이 없어가지고 보조금을 못 줘. 좋은 상황은 절대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작용을 할 때 과연 법이 필요해야 되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판례를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 유보에서의 원칙은 당연히 작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행정부가 국민한테 어떠한 작용을 할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가지고 국민한테 뭐 요구할 수 있을까 못할까? 못합니다. 예산은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부한테 갖고 있는 용돈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컨대 예산이 부족한 거야. 그럼 국민한테 세금을 더 걷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법률의 범위 안에는 예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예산을 근거로 국민한테 뭐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법률이 없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안을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 이 사안은 개인택시 면허 사건이거든요.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법조문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취소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택시 면허도 취소한다. 이렇게 법규정이 되어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사안이었냐면요. 이런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컨대 뭐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요. 실제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면허가 취소가 돼야겠죠. 음주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사람이 A가 사망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럼 면허 취소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겠죠. 죽은 사람의 면허를 어떻게 취소시켜 버리겠습니까? 면허 취소를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택시 면허도 취소를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서울시장이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판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면허 취소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택시 면허도 취소가 된다. 사안을 보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다. 그래서 면허를 취소시켜야 되는데 사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취소를 못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도 취소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판례가 내려졌다는 뜻인 거예요. 과거에는요. 지금은 아닌데 과거에는 개인택시 면허증이 상속이 가능했었거든요. 예컨대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가 안 되었으면 당연히 상속인이 운전을 할 수가 있었고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가 되었으면 운전을 못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판례는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법의 근거 없이 함부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관할 행정청. 관할 행정청을 일단은 행정부라고 생각하세요. 행정부가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에게 운전면허를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가지고 개인택시 운전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다시 말해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모든 영역에서 과연 법률 유보가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냐. 학설이 또 존재하거든요. 학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침해 유보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침해 유보설은 행정이 국민한테 침익적으로 다가갈 때에만 법의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침해 유보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급부 행정 유보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급부 행정 유보설이라고 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 행위할 때 뿐만이 아니라 예컨대 세금을 징수한다는가 입대 명령을 한다는가 이런 거 할 때 뿐만이 아니라 수익적 행정 활동을 할 때에도 법의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급부 행정 유보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침해 유보설은요. 국민한테 침익적인 작용을 할 때에만 법의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급부 행정 유보설은 침해 행정 뿐만이 아니라 수익적 행정을 할 때에도 법의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는 것이 바로 급부 행정 유보설이고요. 그 다음에 전부 유보설은 모든 행위를 할 때마다 법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은 비판받고 있죠. 왜? 행정을 이유가 뭐냐? 전부 유보설은요. 모든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뜻인 거예요. 법의 근거가 없으면 작동을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없잖아요. 보조금도 못 준다는 뜻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너무 행정을 융통성 있게 아니라 되게 경직되게 만드는 사건이고 행정을 결국 법률 밑에 둔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죠. 왜? 융통성의 영역을 전혀 안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학설은 다음에 나오는 중요사항 유보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중요사항 유보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행정이 국민한테 중요한 사항을 할 때에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겠고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의 근거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조금 구체화시켜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행정이 중요한 사항이다. 즉, 국민한테 매우 중요할 때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좀 덜 중요한 영역,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아니라 위임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이 바로 이 입장입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예컨대, 국민한테 굉장히 중요하대요. 이러한 영역을 본질적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본질적 영역에서 활동을 할 때에는 법의 근거가 필요하다. 무슨 법?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좀 덜 중요한 것, 국민한테 덜 중요한 것. 덜 중요한 영역을 비본질적 영역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뜻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법률에서 행정부한테 위임시켜가지고 이걸 통해가지고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요사항 유보설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비판을 받겠죠. 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 거냐, 뭐가 덜 중요한 거냐. 추상적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긴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가 채택하고 있는 원리이기도 하거든요. 요약을 하게 되면은 국민한테 매우 중요한 활동을 할 때에는 의회에서 만든 법률이 존재해야지만 활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국민한테 조금 덜 중요한 영역에서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도 법률에서 행정부에 위임시켜서 행정부에서 만든 법률을 가지고도 활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밀도에 따라가지고 2단계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 이해 되시겠죠. 마지막으로 의회유보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의회유보설을 뭐냐면은 요 영역을 의회유보설이라고 합니다. 매우 본질적인 영역. 즉 매우 본질적인 영역은 위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법률로만 만들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유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요사항 유보설은 의회유보설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학설들을 요약을 하게 되면은 치매유보설은 국민한테 침익적으로 다가가는 거 예컨대 세금을 부과하는 거 또는 군대가라고 이야기하는 거 영업정지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법의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치매유보설. 두 번째, 급부행정유보설 같은 경우에는 침익적 행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한테 수익적으로 다가오는 거 예컨대 보조금 같은 거 지급하는 게 있겠죠. 이런 거 할 때에도 법의 근거가 필요하다. 전부행정유보설 같은 경우에는 모든 행정을 할 때에는 법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당연히 비판받고 있고요. 중요사항 유보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활동, 매우 중요한 활동은 본질적인 영역, 즉 의회유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로만 규정을 해야 된다. 덜 중요한 영역은 꼭 법률에 규정할 필요는 없고 위임시켜가지고 행정부에서 법을 만들겠죠. 그 법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밀도별로 규율하고 있는 중요사항 유보설, 본질사항 유보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설들이 있는데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에서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견해를 취하든지 간에 반드시 침해 행정, 즉 국민한테 침익적 행정을 할 때에는 법의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모두 공통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침해 유보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침해 유보설은요. 일반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학설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공무원 시험에서 두 번이나 출제가 되었었던 영역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아셔야 되는데 지금은 아실 필요가 전혀 없고 나중에 행정법을 1회독 하신 다음에 다시 한 번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해가 자연스럽게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침해 유보설, 급부행정 유보설, 전부행정 유보설 그 다음에 중요사항 유보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은 충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례만 보고 한 번 살펴볼게요. 우리 판례는 중요사항 유보설에 따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들렸었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 어느 영역인지 매우 덜 중요한 영역이 어딘지를 한 번 따져보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은 중요한 영역,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 덜 중요한 영역은 위임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역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은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중요사항으로 파악한 판례 중요사항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병의 복무기간, 군사의 복무기간 여러분, 군대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점심이 뭐 나오는 거? 저녁이 뭐 나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 군복무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 때문에 병의 복무기간 자체는 다른 데서 규정하면 안 되고 법률로만 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고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수신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KBS, 우리 TV 수신료 세금으로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한테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연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임된다, 법률로만 정해야 된다? 법률로만 정해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세 번째로, 지방의회 의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유급, 돈을 받는 보좌관을 두려고 합니다. 돈을 받는 보좌관, 이거 세금 내야 돼서 이 사람 충원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국민의 돈 빠져나가는 거 맞습니까? 당연히 매우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법률로만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할지 여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로 정해야 된 게 맞겠지만 의무교육 실시가 아니라 언제 실시할지 세부사항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덜 중요한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위임에 의해 가지고 법규명령 같은 걸로도 만들 수가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자체는 당연히 법률로 정해야 되는 법률 유보 사항이지만 실시, 실시하는 거, 구체적 실시에 대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법률 유보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TV 수신료는 법률로 규정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치만 이것을 KBS가 직접 거들지 다른 사람이 거들지에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뜻인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법률에서 정할 필요가 없고 다른 데서 위임해 가지고 만들어서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단체의 대의원 선출에 대한 것. 대의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국가유공자라고 합니다. 그들의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 단체에서 누가 위원이 되는 것이지.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요약을 하게 되면은 법률 우위는 행정은 법을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정 영역에서 적용하고 있다. 왜? 행정이 하는데 법을 위반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정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하나의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그 다음에 법의 범위를, 법률의 범위를 성문법, 불문법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만 행정규칙은 포함하지 않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 유보의 원칙을 보게 되면은 행정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지 활동이 가능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법의 근거가 없으면은 활동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적용 범위가 적용되느냐. 침해 행정인지 급부 행정인지 전부 행정인지 중요사항인지 견해의 대립은 존재하고 있지만 어쨌든 법률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 그래서 성문법에 한정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점. 그래서 단순히 법률뿐만이 아니라 헌법, 그 다음에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다 포함되겠지만 관습법은 포함 안 되고 역시 행정규칙은 제외가 되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은 되시겠습니다. 당연히 법률이 없을 때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은 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은 법치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법치주의는요.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법률의 법규 창조력. 두 번째로는 법률 우위. 세 번째로는 법률 유보요. 법률의 법규 창조력은요. 법규를 만드는 것은 의외. 즉, 법률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법률로 모든 사항을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임도 가능하다. 그래서 행정부에서도 만들 수가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은 되시겠고요. 두 번째로는 법률의 우위요. 법률의 우위는 행정은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활동하라는 뜻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지켜가면서 활동하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법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활동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극적 통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겠고요. 모든 행정 영역에서 당연히 적용된다라고 보시면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법률도 단순히 극회의원들이 만드는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도 포함되고 법률도 포함되고 법규 명령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조례도 포함되고 그 다음 규칙도 포함되고 그 다음 불문법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왜? 행정규칙은 국민한테 적용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요. 세 번째로 살펴봤던 게 뭐냐면은 법률 유보요. 법률 유보는 행정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활동을 할 수... 법률에 근거 없으면은 활동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예컨대 법에 근거가 없으면은 보조금 같은 것도 못 준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학설들이 존재합니다. 치매 유보설, 그 다음에 급부행정 유보설, 그 다음에 중요사항 유보설, 전부 유보설 뭐 다양한 학설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는 중요사항 유보설을 채택하고 있고 법률의 범위를 넓게 본다, 좁게 본다?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법이 포함되지만 행정규칙은 포함되고 있진 않고 관습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불문법을 근거로 뭔가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은 충분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사항 유보설에 해당되는 판례들이 있잖아요. 뭐가 중요사항 유보설에 해당되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병의 복무기간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로만 규정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TV 수신료 증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법률로 규정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의원들, 의원들 이제 유급보좌관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법률로만 규정을 해야 된다. 반면에 좀 덜 중요한 영역은 위임도 가능한 영역이었죠. 그래서 수신료는 누가 증수할 것인지는 덜 중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대위원 같은 거, 유공자 단체에서 대위원 같은 것은 누가 할지 그런 것들도 되게 덜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위임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은 충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첫날부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용어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착하셔가지고 행정이 무엇인지, 법치 행정이 무엇인지, 행정법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접근을 하셔가지고 복습을 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게시판에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